오늘은 허브 정산에서 우리가 뭐 할 수 있는 게 없을까 하다가 여기 촬영 스팟들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슝 보고 지나가면은 되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잘 찾아보면은 진짜 다른 데서는 찍을 수 없는 엄청난 사진들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제주 허브 동산에서 인물 사진이겠죠? 남자들은 거의 여자친구 사진일 거고 혼자 놀러 오신 분들은 뭐 셀프 사진이겠죠? 셀카 찍는 법 이런 거겠죠? 제주 허브 동산에만 있는 그런 촬영 스팟들을 한번 찾아보려고 해요 영상이 재밌게 나오면 좋겠네요 저놈 왜 오지를 않냐 로마 로마 허브 동산 자체가 되게 이쁜 게 정말 많아요 그런데 홍보가 안 됐다고 그래야 되나 사람들이 잘 못 찾는다고 그래야 되나 그런 스팟들을 그래서 그런 거 한번 보려고 갑니다 고고 웅 하 연마 이리 와봐 앉아 그러치 기다려 가자 놀아 잠잠 그렇지 기다려 로마 로마 갈까? 오케 아 손 너무 이쁘다 앉아 기다려 기다려 가사 가자 그래 분위기 좋구만 기다려 가자! 놀아! 정지! 조금도 앞으로 나오면 좋을 것 같은데? 네! 기다려! 앉아! 그렇지! 여긴 뭐야~? 여긴 뭐야~? 여기도 이쁘다! 너무 아기 때 모습이 나오는 것 같네? 네~? 거길 보고 앉으신다고? 그래? 기다려! 나 꼼꼼가 너무.. 민망한걸? 가자! 아이고 여기 수끼 이쁘다! 잠깐만! 잘해! 기다려! 가자! 기다려! 빛에서! 돌아! 기다려! 기다려! 장지! 기다려! 기다려! 지민이 아이고 제가 조금만 크기 여기 이쁜데? 뒤로 기다려 도라 로마 잘했어 일로 갈거야? 쟤야 나 안에 들어가고 싶은데 응 지난번에 집중 처음부터 찾아와 Hin 가자 가자 이 돌의 질감을 찍고 싶구나 로마야 일로 와보렴 로마! 로마! 아따 로마야 우리 로마 바지 어디 갔어? 일로 올라와봐 아냐 일로 올라와 그렇지 올라가 기다려 올라가 기다려 로마 가자 응 나 이런들 좋지 어? 하나 둘 둘 둘 셋 둘 둘 셋 셋 잘했어 으이 잘했어 으이 으흠 으흠 한 번로 가자 응 너의 비 너무 이쁘다 일로와서 기다려 잘했어 으흠 다 다 하자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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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